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 해볼거는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김나박이 노래배틀 김범수 나얼 이수 박효신 노래로만 무반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상금 100만원 준비를 했구요 보컬 갤러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보이스리프를 1분 내지 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박이 노래배틀 가자 오케이 바로 가자 자 첫번째 참가자 노미연씨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거는 나 씨발놈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개새끼야 코트를 웃겨라도 아니고 그만해라 다음 다음 자 담다디는 김나박이가 아니잖아요 씨볼새끼야 자 다음 이수님 노래 들어볼게요 이수씨 오 라이브인가요? 자 하지마세요 진짜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좋은 컨텐츠인데 예 자 우리 엄마씨 자 다음 김범수의 보고싶다 이수님 이수님 아 미친새끼 자 김범수님 이유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이응씨 자 바로 나는 가수다씨 귓간에 가면 똥은 뿌지직 뿌지직 잘 나온다 자랑스런 내 똥 꼭 자작곡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예 자작곡 하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이수이형씨 자 이거 안틀게요 자 하하씨 아 하씨 하씨 씨발새끼야 진짜 아 그만 좀 해 재미없어 개새끼들아 자 이수이응씨 아니 코웃 아니라고 얘들아 김나박이 노래 노래 배틀이라고 김나박이 제발 다음 자 다음 볼게요 여기까지였구나 살아있다님 아 나는 살아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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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씨발 이수이응씨 자 다음 볼게요 김범수님 아니 코웃이 아니라 얘들아 코웃 말고 김나박이 노래 배틀이라니까 김나박이 노래 배틀 무반주로 좀 참여해주세요 창식이님 에브리바디 세이 호우 아 김나박이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보고 싶다라도 좀 부르고 어 다음 이수이응님 저 절의 구르릉 손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핸드폰으로 잡고 노래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어 노래가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이스리프 달아볼게요 자 보이스리프 이렇게 그 DC인사이드 어플 까시고 요거 마이크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1분 내외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내외로 자 제가 한번 무반주로 불러볼게요 박효신 노래 볼게요 바로 올려볼게요 자 잠깐 테스트로 부르는 거잖아 봐봐 들어봐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요 무조건 모창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컨텐츠 참여 가이드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제대로 랄프야 그 일배충 새끼들 바로 잘라버려라 아 반대실래요? 어 어 F5 누를게 에브리바디 세이 호우 에이 뭐 어때? 비영신 창식이 에라이 창식아 눈에 꽃 잘라버려라 잘라때메 아니 잘라때메 아니 잘라때메 하 하 사진만 잘할 수 있습니다 좀 들으면서 좀 들으면서 일배충 좀 잘라주세요 예 아시겠어요 예 배충 좀 보세요 어? 갑니다 자 에이에이님 에이에이님 김범왕님 아 시발놈 시발놈 자 시대명공님 다음 이영이영님 존살망 주니파레고 자 F5 누를게요 자 이수의 마이웨이 콘텐츠 존망이 코봉봉님 코봉봉님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일단 예비 예비 합격자구요 자 이분 잘되면은 이분 10만원 바로 드립니다 근데 근데 총상금 100만원인데 진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상금을 드리고 싶어요 5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이렇게 해서 막 상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 개 근데 제가 더 잘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게요 상금 예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해주시면 돼요 저랑 어찌 보면 노래 배틀에 붙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다음 박효신 수음 박효신 수음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주제 없지 않다면 주제 없지 않다면 너처럼 일단은 이분은 너무 부를 때 모창을 너무 하려고 하는데 그 모창도 듣기 좋은 수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박효신 옛날 소머리 창법을 쓰고 있어요 박효신의 숨이라는 노래는 힘을 빼고 정말 부드럽게 불러야 되는데 육성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모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못했기 때문에 예 패스고요 일단 기준은 이겁니다 일단 기준은 저보다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불러보라고? 야 랄프야 맨체에다가 그 저기 수음 가사 좀 쳐봐봐 사비 보여 드리겠습니다 커팅 넌 넌 같은 밤 히 제가 지금 컨텐츠가 좀 안좋아요 컨텐츠가 좀 안좋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 보세요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와 오늘 목 X같아 목 너무 X같아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오늘은 목이 너무 안좋아 다를때 잘하는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다음 자 이영희 형님 코요신 코요신 좋은 사람 역겹죠 바로 패스 또미 뚜루루룩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사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다음 다음 사랑이 따라가 아니 김나박이라고 김범수고 김건모가 아니라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진 이수 이새끼야 이새끼야 어허 코터씨 왜 김나박이의 여성분은 안계신지 뭐 닥쳐 다음 다음 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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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이새끼 족같이 부르네 아 박효진 이게 맞지 성지합첩단이 이새던던데 개새끼야 족같애 너 부르는거 이거 분명히 박효진 갤러리에 올리잖아요 바로 영구 퇴장 영구 제명당합니다 이거 머렁 머렁 쇼만 겨니 우릴 배랴 뷰다 그 다음 고무통 뭐지? 아 이거 차이수 님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남자 구독 다음 다음 새로고침 한번 갈게요 오 많은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 졸라 많이 참여했는데 노래 거의 다 노래예요 오 이제 된거야? 노래가 아니라 즐거워 사랑을 했다 잘했다 전라도 육산시 한식밥집 나는요 코트가 좋은걸 어떡해 이분 이분 일단은 메일로 연락처 좀 주세요 예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덕규신 모려지요 아 이거 했었잖아 동두천나을 김밤수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멀질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살아야 할 이유조차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난 이미 죽은 것과 같을 테니까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멀질 것만 같아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살아야 할 아 씨발 족같다 아 나 오늘 노래 존나 안돼 얘들아 거짓말 아니라 노래가 너무 안돼 오늘 진짜 개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다 원래 그냥 되는 건데 이거 예?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멀질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아 이거 못 듣겠다 지울게요 일단 이분 지금 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잘했어요 만원 드릴게요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닉네임이 뭐였지? 싸베 김밤수 맞지? 맞습니다 박혜진 소음 박혜진 소음 너무 오늘 같은 밤 마를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짠 이분도 만원 드릴게요 자 총상금 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잘하시는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김나박이 노래 중에서만 불러주시고 이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상금으로 50만원 이상 백만원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보이스리... 아 보이스리플 갤러리가 아니라 보컬 갤러리로 여러분들 보이스리플 달아주시면 돼요 디스인사이드 어플 깔아주시면 돼요 갈게요 하악님 무기 뭐야 비영신새끼 나가 뒤지시고요 자 뉴크님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봐요 아 아 플랫이 너무 심해요 일단 이분 만원 드릴게요 자 세안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보자 아 아 뭐라고? 우리가 보자 아 아니 무슨 가사를 이상하게 계산해 도라이 새끼 아냐 이거? 아 미친세기 뷰지를 왜 빨지 갑자기 자 일단은 이런 병신들 좀 바로 쳐내겠습니다 자 이응이응님 흔히 새끼 자 꺼지시고요 자 원라브님 다시 내게 돌아와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 내게 함께 할 수 없음이 나에겐 너무도 커다란 아픔인걸 아니 아 이건 진짜 아니야 패스 아 아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창자번호 23번 이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하는 가수는 와냐머리슨 좋아하고요 아 임신공격이나 다쳐 다음 아니야 이분도 만원 예 나월사님 다음 추억은 사랑을 닮아 넌 자꾸 돌아보겠지 톤이 좀 잘못됐어 추억은 사랑을 닮아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이렇게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불러야 되는데 노래의 맛을 잘 못 살리셨어요 예 탈락 다음 그대 오직 그대만 몇 키를 낮추셨어요 니마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처사 아이 씨발 목 아 목 존나 안 나오네 자 다음 예 별로구요 다음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 너를 가 너를 가에서 탈락 너를 가 너를 가 너를 가 너를 가 이거 약간 좀 너무 아마추어 같았어요 다음 음정이 틀렸어요 음정이 틀렸어요 너 오늘 같은 밤 여기 틀렸어요 패스 다음 김범수 미칠 때 사랑이 아니 무슨 인도노래 부르시네 비웅신이 다음 강나월 다음 아 아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천자번호 아 꺼져 비웅신 하자 김띵님 사랑은 지 다음 다음 우리 집을 사랑향긴 했을까 사랑한다고 싱싱하잖아 작고 전부 나의 세상속에 살건 너 ㅈㄴ 찐따 같다 목소리 다음 다음 그대 오직 아 다들 모기새끼 같애 제대로 불러 보고 보고 싶다 화장실이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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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때문에 나까지 음치됐네 잠깐만 보고 보고 싶다 보고 아 이상한데 야 나 병신됐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잠깐만 아 뭐야 나도 전염 됐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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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아니 고음있고 약간 물로케 쏘는 것 같지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힘이 좀 빠져요 다음 제가 모스코바 대학생이 되면 뭐야 다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아 이 새끼가 허허허 야봉군 또 속는 것입니까 하 우리 야봉인들은 학습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하 야한거라고 하면 눈깔 뒤집혀가지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또 속고 그렇게 인생 설명 안잡니다 알겠습니까 하 호남발성님 다음으로 볼게요 호남발성 지워버렸어 너가 그럼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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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남발성 이 사람 남겨놨어 4개 2번째 페이지 4개 오케이 오케이 2페이지부터 들으면 되겠다 자 다음 3수 사랑의 시 3수 사랑의 시 3수 사랑의 시 오케이 자 잠시만 여러분들 사랑의 시 오케이 여기 하지만 눈없어 병신 다음 자 2응2응님 정기하게 원키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노래는 사비 부분부터 좀 해주세요 왜 노래 처음 도입 부분부터 들어갑니까 처음 저음 페이커도 아니고 자 이수님 흠 흠 흠 흠 흠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the last summer yeah let's twist again like the last year round and round and up and down and go 흠 존나 듣기 싫다 이 창법 개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가사를 왜 외웠어 다음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멀질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여기서 음이 떨어졌죠 없는 거라면 이 아니라 없는 거라면 여기 음이 떨어졌어요 들어보세요 며 이렇게 떨어졌어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나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난 바이브레이션 너무 심해요 사나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난 이 분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엄범수님 아 목 짜증난다 아 오늘 같은 날 목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 견제라뇨 형님들 자 다음 진짜 나얼 다음 다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도 성공할 수 없을까 다음 아무말도 하지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사랑했던 날 모두 사라지진 않겠죠 우리 스치 우리 스치는 안개처럼 우리 스치는 안개처럼 지금 부르기에는 좀 살짝 무리가 있어요 예 지금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같은 시간 속에 넣어 우리 스치 우리 스치 내가 우리 스치 내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마 가지 못하면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하루 말고 이것도 못불렀는데 나 이 노래를 원래 못부르나? 나 이거 잘하거든요 나 원래 이거 잘하는디 오케이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래는 녹음해놓은게 하나도 없네요 아 아무 말도 하지마요 더는 안된다는 거 와 나 목이 오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목이 갈라져요 예 호호호 야분 다음 다음 내 맘속에 그대 가본다 내 시절 그때처럼 오 파이팅님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이대로라면 3만원 획득입니다 소리 없이 그대 가본다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 가본다 2만원 드리겠습니다 하이팅님 재묘신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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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후회는 없지 감춰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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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축하무대 잘 들었고요 김나박이 노래 배틀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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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3만원 획득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없어 아 좋아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것 좀 해 주지 그것 때문에 1만원 깎을 거야 3만원 드릴게요 4만원 획득이었는데 바로 3만원 드리겠습니다 훗님 잘하셨어 이 정도 솔직히 한 소절하고 3만원 받아가는 거 개꿀 아닙니까? 다음 너때문에 이렇게 아 너무 바람소리 심하구요 뭐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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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락실 이근대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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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음 해 입니다 stove 2 그 혹은 사랑을 아 좀 유명한 나흘 노래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예 스프링송님 일단 너무 좋았고 4만원 드리겠습니다 좀 유명한 노래를 해주시면 바로 5만원 획득이고요 다음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하는 핑계를 잡고 있어 애가 아닌 너를 코를 좀 많이 까시긴 했는데 그 상금은 여기 위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래하는 코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칠듯 사랑했던 다음 다음 너무 소중했던 너 그래 늦었겠지만 다음 너 라디씨 너 미치 꼭 한번번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니마 다음 다음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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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래 다 젖가이 부르네 노래 다 젖가이 부르십니다 나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 마저 잊어 달라며 사랑은 찬인하게 떠나가 사랑은 찬인하게 떠나가네요 2만원 드릴게요 너무 바이브레이션이 심했어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 아니 발성적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약간 얇게 불렀어 사랑이네 또 예쁘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어 이거 좀 별로야 여러분 채팅창 부를 때 권혁수다 약간 이런 얘기 했었잖아 권혁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이거 에바야 억가하지 마시고요 아 노래는 언제 부르시나 아 맞다 희철아 지금 컨텐츠가 좀 많이 길어졌네 희철아 솔직히 이실 짓고 할게 나 오늘 목이 최악이야 불러보니까 나 지금 보고싶다도 못 부를 정도야 나 지금 오늘 목상태 이옥타브 쏠이야 그래서 희철이가 그래도 오늘 좀 와서 또 싸주셨는데 희철아 내가 이렇게 할게 너가 원하는 건 지금 부르는 거잖아 흠 흠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 자꾸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 오늘 노래가 너무 안 나와 미치겠다 어떡하지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형님의 정복으로 노래가 듣고 싶어요 지게 일단 있어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와 나 지금 오늘 제가 최악인데 아 진짜 뭔가 노래 같은 걸로 미션 걸리면은 진짜 속상한 게 게임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안 좋아도 그래도 마우스랑 손으로 하는 게 이게 손으로 하니까 뭔가 되잖아 근데 이거 성대로 하니까 와 일단은 불러볼게요 아 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어 아니 단가가 아니라 말했잖아 목이 진짜 그런 명동콜링은요 희철아 근데 나 컨텐츠 중인데 니 자꾸 이렇게 하면 애들이 불편해 시청자들이랑 열혈이랑 이렇게 뭐 큰손이랑 뭔가 그 유순하게 가야 되는데 너는 너가 뭔가 좀 이렇게 다들 뭔가 TV를 보고 있을 때 뭔가 집중해 갖고 보고 있는데 너 혼자 갑자기 TV에다가 갑자기 만원짜리 딱 넣고 채널 니가 변경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어 이게 왜냐면은 나도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내가 진짜 어 쏜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약간 좀 그 채널 돌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아까 불러준다고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나 진짜 나락인데 어 아 좀 다음으로 좀 밀어준 배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어 배려 조금만 해주면 안 되냐 1시 반이라 그랬는데 컨텐츠가 좀 너무 오래 걸렸어 어 이게 큰손이랑 시청자들 눈치 보는 게 좀 저기하네 아 어떡하지 사랑을 닮았다 뭐야 이 새끼는 어 그리고 시철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좀 내가 정말 사과를 할게 오늘 내가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목이 너무 안 좋아 시철아 그래서 어 너가 이제 매일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내가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돼 성대가 내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어 성대가 안 좋아진 지 좀 오래됐어 그래서 노래를 평소에 잘 안 부르는데 최근 들어서 노래 좀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줬거든 그래서 나 솔직히 혹사시키면서 내 노래를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어 시철아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 그럼 내일 세 곡 불러주세요 오케이 시철아 고맙다 한 발 물러서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솔직히 어찌 보면 시철이가 제 방송에서 진짜 크게 저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해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철이도 오늘 한 발 적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 내일 진짜 야무지게 불러줄게 내일 내가 목관리 잘해서 아이 그래 나 내일 그냥 마늘 주사 한 방 맞고 올게 마늘 주사 한 방 맞고 목에 좋은 거 비타민 주사 한 방 딱 맞고 그러고 와가지고 내일 세 곡 야무지게 불러줄 테니까 풍충전 야무지게 해놔라 알겠냐 어 내일 나올 노래 보여줄게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아 음 아 아 아 근데 진짜 목 최악이다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 흔들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들 어 중간에 잠깐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낙히닝 갈게요 사랑은 꽃을 근데 이렇게 부르려면 부르지를 말어 원키로 불러달라니까 오늘의 하늘은 오늘의 하늘은 오늘의 하늘은 이것도 원키인데 지금 오늘의 하늘은 이렇게 부르면 누가 못 불러 니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희주군도 그냥 부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도 불러 뭔 말인지 알겠지 화면 지금 띄울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오케이 화면 띄웠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불러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원키로 좀 불러줘 원키로 다음 다음 음정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첫눈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 이거 아까 불렀던 그 저기 그 박효쉬미인데 제대로 부르네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주고 싶어 이 부분이 너무 동요처럼 부르는데 그댈 하나요 약하기만한 내가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하나요 아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 지금 약간 너무 동요처럼 불러 당신께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하나요 약하기만한 내가 아니에요 아 뭐 관정 같다 어 이거는 이거는 만원 주기도 좀 아까워요 다음 미칠 듯 다음 키 맞추라고 내 부모에 얘기했어 얘들아 원키 맞춰주세요 다음 탈락 다음 너도 약간 동요처럼 불러 다음 탈락 탈락 야 제대로 한 애들이 안 나온다 이거 새로고침 한 번 하고 외국인 노동 좌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노래 막 엄청 부르고 있거든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어 그래서 진짜 절치선 딱 긋고 존나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원키 안 맞거나 첫 소절부터 이상해버리면 난 바로 탈락이야 내가 그어놨어 어 자 잊지 못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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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답답하다 알맹이가 일도 없이 이게 가성에다가 이렇게 숨소리를 많이 얹어가지고 부르는 노래라서 요거 탈락 다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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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날 또 아프게여 사랑이 날 또 울게여 야야 안될거 뭐있노? 미칠듯 사랑해 미칠듯 사랑해 아까 파이팅 했었잖아 너무 현재 폭력 너무 사랑해 야 더 끌어 나 한번 틀지 마세요 그만해 이 씨발남들아 안 들어 야 그만해 여기서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색 아 미친놈들 너무 많잖아 아이 씨발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비웅신새끼들이 아니 다 원키를 안 맞춘다니까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맑기 못 알아듣고 키를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 원키를 못 맞추군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이 지랄한데 응 이거 에바야 너네 지금 너무 불러 그래 난 괴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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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근데 엄범수 아까 상 받은 애야 아까 받은 애야 받았는데 왜 또 받을라 그래 잘하긴 했어 만원 더 얹어줄게 3만원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너를 더 달라질 수 없는 한가 다음 해비가 누구야 이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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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그대의 대기실이냐고 별로야 별로 사랑한다는 그날 맞춤 것 같듯이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니 말 그대 이 새새가 뭐야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와줘 너무 양해훈 선생님처럼 부르는데 이 새끼는 홍보해라 빗속에 다음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너 때문에 못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할 핑계를 찾곤 했어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만원 만원 줄게요 내 책을 사랑했던 그 말을 하신다 할 줄게 그 자자를 내 책을 사랑했던 그만해라 시발새끼야 알았다 이 시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땅꺼 미미진진 어둠톰 서서 그그그 그대와 거꼬이 아 여기까지 합시다 못 듣겠어 이 개새끼들 그만해 야 김나박이 노래 뱉트리고 자시고 유튜브 각 잡힐라는지도 모르겠다 아따 애새끼들 진짜 노래 드럽게 못하네 개놈은 새끼들 내가 너들한테 앞으로 노래 시키나 보자 성지합창단 성지합창단을 내 때나 하이라 아 이 새끼들 드럽게 못하네 그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 잘 녹였다